그냥 처음 깐 거야 이게 직원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스튜디오에서 뭐? 이상한 게 뜬 것 같은데 그래요 밝기 밝기 좀 밝게 하자 우리 맨날 편집자분들이 밝기 조절 스스로 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 와 이게 옵션이 이렇게 바뀌었네 이번에 DLC 나오고 나서 지금 처음 플레이하는 건데 야 되게 좋아졌다 자 게임 소리 잘 들리십니까 여러분? 게임 브금 어떤지 좀 소리를 말씀을 해주세요 어 완전 좋아요 완전 잘 들려요 제 목소리가 묻히진 않고 딱 적당한 볼륨입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제 녹화할 테니까 후원은 다들 자제 굉장히 잘 들려요 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진짜 후원하면 안 돼요 혼나요 자 녹화를 해봅시다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덜롱다크 추가 확장팩 Tales from the Far Territory 라는 제목의 게임입니다 덜롱다크가 예전에 그 풀네임 영상에서 보시면은 외전으로 2부라고 생각을 하고 찍은 영상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세이브 데이터가 전부 다 날아가고 이번에 대형 업데이트를 통해서 새로운 확장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부로 공식으로 지정을 하고 처음부터 플레이를 해보려고 해요 새로운 맵들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이 바로 덜롱다크를 새롭게 복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 생존으로 뭔가 진짜 인터페이스가 많이 바뀌었다 새 게임으로 한번 해봅시다 난이도는 여전히 저번에 제가 침입자 플레이한 거 다들 보셔서 아실 겁니다 이거는 그냥 사람이 하라고 만든 게임이 아니고 좀 장기적인 컨텐츠로 만들기 위해서는 스토커로 플레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스토커로 자 와 예전에는 미니맵이 꽉 안 차 있었거든 어 여기는 여전히 좀 비어있네 여기랑 여기랑 여기 나중에 또 업데이트가 될 건가 봐요 그럼 새로 추가된 곳이 어디야? 여긴가? 블랙록? 어 근데 또 새로운 곳에서 시작을 하면 재미가 없잖아 우리 완벽하게 다 정비를 해서 이 새로운 맵도 탐험을 하는 식으로 2부를 시작해봅시다 가장 만만한 신비로운 호수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신규 플레이어에게 적당한 지역 남성으로 특성이 좀 많이 열려있네 여기서 3개를 고를 수 있군요 전에 플레임님이 덜렁다크 하시는 거 보고 살려고 찾아봤는데 덜렁다크가 아니라 덜렁다크였다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맞아 더 롱 다크죠 원래 이름은 뭐 좀 착각할 수 있어 덜렁다크가 너무 이제 공식 시리즈로 자리를 잡는 바람에 사람들이 다 더 롱이 아니라 덜렁으로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특성을 뭘 찍을까요 게임 스테미나 충전속도 20% 이거 좋다 질주할 때 25% 칼로리를 적게 소모 10% 칼로리를 적게 소모 기온에 대한 영구적인 2도의 보너스 아니 솔직히 이건 좀 미미한 것 같다 효과가 책에 대한 보너스도 후반으로 가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오래 쓸 수 있는 영구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질주할 때 25% 칼로리 적게 소모와 가혹한 환경에 적용이 10% 칼로리를 적게 소모로 하겠습니다 자 플레임 2부 2부 하하하하하하 이렇게 씁시다 자 대망의 첫 복귀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이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야 와 이거 옵션 다 초기화 돼가지고 감도가 엄청 높은데 옵션을 좀 만집시다 이게 지금 새 컴퓨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옵션도 전부 다 다시 만져야 되는데 됐습니다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여기가 어디에요? 와 여기 여러분들은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거라서 화질에 제한이 어느 정도 있겠지만 와 진짜 죽이게 좋습니다 와 화질 진짜 좋아요 엄청 부드럽고 에이 왜? 뭐? 왜? 뭐? 아니 시작부터 아니 여기가 어디에요? 저기 안녕히 계세요 야 아이 좀 인간적으로 시작하자마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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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계속 오네? 미친 얼어붙은 개울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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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대 소리 너무 커요 너무 가까워 석탄? 돌 돌 어어? 어어? 보지마 어어? 어? 어? 나 이거 있다 나 왜 조명탄이 있냐 근데? 조명탄이 있으니까 이거 뜯어가지고 갓 뭐 너무 위급한 상황이면은 물결표요 오랜만이에요 물결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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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결표 얘기 좀 그만해 후원하면 혼나 구독해도 혼나 이거 뜯어서 늑대한테 던지면은 어그로 풀 수 있거든요? 이름 없는 연못 나 여기 어딘지 알아 난 나 어? 어허허허헣 어 무서워 괜찮겠지? 이거 뭐야 장작 안녕 오랜만이다 우리 장작이네 여기로 들어오면은 늑대가 못 올 겁니다 어그로 풀렸죠? 어? 근데 나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여기서 멍 때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사양용 나이픈 예 아주 나이스에요 아이 이거 집어넣 가면 되지 이제 간다 간다 곰도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일단 잡템들부터 또 이 2부지만 얼렁다크 2부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입문을 안 깜짝이야 이 개새 아우 놀래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제가 성심성의껏 최대한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태미나 소모량 25%나 줄었는데 여전히 오른쪽 아래에 있는 스태미나는 전광척하처럼 나네요 어? 사슴? 사슴이에요 저거? 암사슴인가? 아니 뭔가 외형이 어? 내가 평소에 보는 거랑 좀 다른데? 암사슴이 추가됐어요? 이번에? 어 그렇구나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사슴 잡을 때마다 항상 뿔이 있었는데 그치? 오 뭔가 되게 처음 보는 외형의 사슴 야야 그러지 말아 야 아 나 여기 어딘지 까먹은 것 같아 나 여기 어디지? 아닌데 여기 언덕 올라가면은 사람 사는 데 있을 텐데 아 야 주변에 늑대 소리 엄청 많아 시작부터 너무 하드코어인데요? 이게 원래 좀 자리 잡기 전까지는 좀 어려워 덜렁다크가 나 이렇게 달리다가 또 달이 부러지는 거 아니야? 여기 어디야? 어? 저기 뭔가 부서진 집이 있어요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아 그래 여기 있네 사냥꾼의 집 여기에서 총을 바로 얻을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총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니까 확인을 해봅시다 시작이 좋아요 어? 어? 아 진짜 으르렁거리는 소리 너무 무서운데? 빨리 들어가 어? 이거 원래 한 번 클릭하면은 그냥 툭 하고 들어가졌었는데 이제 꾹 눌러야 들어가지네요 이거 봐 내 이 행동이 도중에 캔슬이 돼 아 이거 설정하면 된다고요? 아 설정이 있어요? 접근성 보다 용이한 인터렉션 이건가? 됐네 어 항생제 어 기름 필요하죠 2L 나쁘지 않아요? 여기에서 일단 시작하자마자 성냥 필요한 것들 전부 다 챙깁시다 필요한 게 지금은 뭐 따로 없고 손에 집히는 거 다 집으면 돼요 이렇게 인벤토리를 보시면은 무게가 최대 30kg까지 들을 수 있고 진짜 잡템밖에 없네 하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도 사낭농 나이프랑 침낭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주니까 되게 좋네요 와 이런 걸로 발 보호가 돼? 야 그래도 체온을 1도나 유지시켜주네 좋다 이건 뭐야 확대 렌즈 이것도 불붙이는 용 하하 나에서 어떻게 시작하자마자 사냥용 라이프를 이렇게 딱 여기 총알도 있으면 대박인데 자 숫돌 천 손 손에 집히는 거 다 집어 내복도 좋아요 어우 우리 눈사람 형님 오랜만입니다 랜턴 연료 어두워서 잘 안보인다 여기 커피도 있네 자 냄비까지 야 알차다 이 집 정말 좋다 부시돈 장작 2개와 도끼 없는 와 총을 지렸어요 2부 알차게 시작합니다 지금 끝났어요 우리 장작 시작이 반이라 했거늘 벌써 지금 2부 절반 끝났습니다 성광탄 아 너무 어두워 안보여 바느질 키트 와 진짜 웬만한거 다 있네 이건 여전히 영어로 써있네요 한글로 번역 언제 해주냐 여기도 열어보고 와 소독약 좋아요 소독약 어? 여기 리볼버 탄약이 조그마케 2개가 있네요 좋아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금고 이거는 이렇게 돌리다보면 방금 이렇게 첫번째 비밀번호를 언락을 했는데 너무 돌려버리면 안돼 이제 반대쪽으로 돌려서 두번째 비밀번호를 찾으면 됩니다 너무 빨리 돌리면 또 처음부터 해야되니까 시간이 그만큼 소요가 되죠 천천히 천천히 놓치는거보다 천천히 하는게 더 중요한데 왜 안나와요 왜? 왜? 어 7 아까 3 7 그리고 아 이런 하 11이었네요 다시 처음부터 3 왜 이렇게 번호가 다 앞에 몰려있는거야 어? 아 11이었지? 아 나 깜빡했어 아 나 한바퀴 돌아서 가야되는건줄 알고 아 얘 또 멍때리고 있네 3 7 11 나이스 진짜 현금만 안나오길 바랬는데 아 신발 하나정돈 주지않을까? 아 이 감사합니다 리볼버 탈약 좋아요 끝 약간 아쉽네요 지금은 물론 탈약도 굉장히 좋지만 어 초반에 필요한 도끼 도끼 아니면은 신발 따뜻한 옷 이런것들이 좋은데 지금 너무 어두워 어두워서 자세하게 파밍은 못할거 같고 다른곳으로 떠납시다 어 바람이 좀 많이 부는데 아직까지는 해가 지려면은 조금 시간이 있고 아이고야 세상에 안녕히계세요 아 저 튼실한 엉덩이 봤어요? 와 진짜 깜짝 놀랬어요 와 내 빵댕이보다 더 크네 와 오늘은 여기서 자자 아 그러면은 여기서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 침낭을 수리? 천이 두개가 필요하네 일단 서바이버 나이프가 있으니까 이걸로 뭘 뜯을 수 있을까 어? 소파 왜 분해가 안되지? 원래 소파 분해 분해가 돼야되는데 상호작용 자체가 안뜨는데요 도끼가 있으면 되려나? 어? 이거 손으로 부술 수 있어요 좀 더 어두워진 느낌이죠? 잠을 잘까요? 아 냄비가 있으니까 그러면 숫이랑 불 불을 켜서 물을 좀 만들자 아 아 뭐야 불 붙이는 줄 알았어 왜 직전에 꺼져 책 있냐 책? 이 버릴만한 책 여기 있다 책이 좀 잘 붙죠? 책 75%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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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느려 불 붙이는 속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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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느려 어 어 됐다 자 이제 연료를 넣어주고 아니 우리가 일부때는 진짜 완전 하이스펙으로 끝냈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와 이게 능력치가 초기화되니까 답답해 미치겠네요 자 일단 물을 물을 만듭시다 2리터 나 뭐 마실거 없어? 커피 연 연유 연유는 좀 너무 고칼로린데 아니다 지금이 딱이다 아 캔딱 아 나 캔딱이 있지 야아 이게 시작이 진짜 너무 풍부하게 해주는데 먹어 먹어 쭈욱쭈욱 참고로 계속 덜렁다크 할때마다 말씀드리는거지만 연유는 갈증을 원래 해소해주지 않아요 게임상에서만 지금 갈증을 같이 해소를 시켜주는데 절대 여러분들 막 덜렁다크에서 연유 먹으면 갈증이 해소된 데서 나 지금 목말라 연유 먹어야지 바로 죽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얼마나 남았어요 한 두시간 자면 되나? 두시간 끊어서 자고 일어나면은 이게 여기까지 어? 끓는 소리 들리는데 어? 증말하는거 아니겠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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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젯불 어 젯불 젯불을 살려 아아아아! 타올라라 물! 물 한 번 더 해. 좋아요 딱 두 시간. 물 좀 마셔주고. 아 남은 시간 동안 이제 책을 좀 읽자고? 나쁘지 않은 생각이야. 아주 시간을 알차게 쓰는 사람들이구만. 자 두 시간 정도 딱 읽어주면은 불은 딱 꺼질 테고 그쵸. 물도 완벽해. 냄비 챙겨주고 어둠 속을 더듬더듬 더듬으면서 이것이 침대라는 것이구나. 세 시간 자줍니다. 일어나. 어 좀 덜 잤네? 세 시간 가지고는 멀쩡도를 이만큼 채울 수 없군요. 물 좀 더 마셔주고. 내가 물을 많이 끓여놓은 이유는 지금 마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무게가 아직 널널해서 많이 들고 다녀도 괜찮아요. 후반에는 제가 들고 있는 짐이 워낙 많기 때문에 물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행동이지만 지금 초반이니까 가능하다는 거. 지금 한방증이어서 할 수 있는 거는 많이 없는데 멀쩡도가 지금 거의 다 차 있는 상태고 달이 아직 중천에 떠 있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풀로 더 잔다고 해도 도저히 금방 일어날걸요? 이거 봐요. 바로 일어나잖아요. 오른쪽 위에 지금 다리 질락말락 하고 있는데 4시간 정도는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뭘 하지? 아! 숫돌 사냥용 나이프 갈어 밤에 빛이 없어도 할 수 있는 행동이 몇 가지가 있는데 나를 가는 거 밤에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죠. 얘 이름이 혹시 석봉이니? 밤에도 칼을 잘 가네. 한 번 더. 책 다 읽었냐고요? 밤에는 책을 읽을 수 없어요. 읽고 싶은데 네. 너무 어두워서 읽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뜨죠. 못 읽습니다. 난이도는 스토커입니다. 배도 이제 슬슬 고파지네요. 초콜릿 바 하나 먹어주고 내가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나도 초콜릿 바 같은 거 하나 사서 먹고 있거든 그래놀 라바 이런 거 되게 좋더라고 든든하고 아유 응원해 표지씨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20만원 후원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아이고 제가 방송을 안 한지 좀 오래됐는데 잊지 않고 와주셔서 이렇게 큰 돈 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후원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분은 예외에요. 저 금액이면은 상시 상시 대기 중 더롱다크 유튜브에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플레임 덕분에 더롱다크 알게 됐거든요. 잔잔한 배경에 하이텐션 플레임이 너무 잘 어울려요. 키키키키키키키 아 울트라 텍스트 시도 5만원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너무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더롱다크 앞으로도 열심히 찍겠습니다. 이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그리고 아직 정해진 거는 아니지만 야 뭐야 이 랜턴 연료 완전 그냥 찌끄레기인데 이거 버리자 뭐야 무게만 차지하고 뭐 0.08L 들어있는 건데 진짜 처음 보네 아이템 집어넣는데 어제거나 그 아직 정해진 거는 아니지만 우리 덜렁다크 좀 진지한 분위기잖아 그래서 썸네일을 고로케씨한테 맡길까 생각 중입니다. 요즘에 저희 풀동보그가 조금 더 체계화됐거든요. 그래서 다들 각자의 특성을 살려서 좀 특성에 맞게 이를 분배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맵 정보 좀 알려드릴까요? 오우 괜찮습니다. 맵은 모르는 상태로 탐험해야 더 재미있는 법 그런 정보를 다 알고 시작하면 무슨 재미로 하겠어요. 생존 게임이 그런 거 알아가는 맛으로 하는 거니까 혼선은 가능하면 참아주시고 깡통 내려놓고 아이템 정리를 좀 하자 양말 찢어지기 일부 직전이네 이거 밤에 수선이 되나? 안 돼 할 수 있는 거 다 한 거 같은데 이제 제가 멀 정도가 좀 달았잖아 한 두 시간 정도 자줘 잠을 자고 딱 일어나면 이제 아침일 거야 물 마시라고? 아 잠깐만 잠깐만 뭐 뭐 뭐 미션? 캐릭터랑 같이 물 마시기 아야 나 미션 신경 못 써 하지마 이런 거 감사합니다 미션 좀 걸지마 아휴 감사합니다 저 되게 목말랐었나 보네요 이게 물 마시기 전까지는 그걸 잘 몰라 자 아침이 됐어요 지금 그 이렇게 지평선 지평선 기준 해가 달보다 약간 더 올라와 있잖아요 어 이게 아침 판정입니다 굉장히 어둡고 안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아침 판정이기 때문에 책을 읽을 수 있어요 지금 나가기에는 너무 위험합니다 제 옷이 지금 따뜻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막 갓 아침이 되면은 굉장히 추워요 한밤중이랑 온도가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한 3시간 정도 책을 읽어주고 풀 버전도 10번 넘게 받고 더롱다크도 사서 직접 해봤습니다 진짜 더롱다크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아 디스리어 씨도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10만원 후원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어 아 눈이 좀 많이 내리네 하지만 하지만 전 어떤 상황에는 추워요 어떤 상황에는 엄청 춥기 때문에 그냥 나갑니다 옷이 거의 뭐 알몸이랑 다름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좀 덜 추운 상태로 나가나 지금 나가나 아니 뭐하세요? 아 지도 그리고 있구나 내가 숯을 들고 있어서 이제 불을 다 태우고 남은 숯을 가지고 종이에다가 그걸 그릴 수 있는 안녕히 계세요 아니 저 곰색 쟤는 왜 자꾸 저기에 있어? 아니 나 너무 추운데 나 빨리 들어가자 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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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돼 야 와 진짜 체온 다는 속도 봐 미쳤나봐 아 내가 그 종이 지도 그리면서 시간을 보내버렸구나 아 아 그래 이 순식간에 그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좀 있어야 돼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체온이 많이 달아있는 상태인 겁니다 실수로 그러면은 한 시간만 더 자고 자 딱 한 시간 자고 일어나면은 바람 소리도 다 줄어들고 날씨가 아주 좋아질 거예요 보세요 보세요 미친 너무 추워 아우 야 창문 흔들리는 소리 나 좀 들여보내줘 이러고 막 찬 바람이 막 들어오는 순간 큰일 나요 아 배가 너무 고픈데 토마토 수프라도 먹자 그럼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그 블랙록 할 때 동굴 있거든요 가스 있는데 엘리베이터 클랭크랑 무조건 보내셔야 해요 가스 하망의 경고도 없이 캐릭터로 없을 수 있어서 나머지는 알아가면서 보호세요 저거 후원 넘길 수 있는 방법 없냐 훈수하지 말라니까 혼나요 진짜 저런거 하나도 안 고마워 저런거는 난 못본채 할거야 아니 유튜브 후원은 이게 넘길 수 있는 기능이 없어가지고 선 넘네 하지 말라니까 유튜브는 나 후원 끄는 방법을 몰라 하고 싶은데 그냥 후원을 나도 꺼버리고 싶은데 바람소리 뭐냐고요? 물 좀 마시자 뭔가 자신이 되게 그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알려주는거 알려주고 싶어하는 그 본능 나도 뭔지 알거든 내가 다른 방송 가가지고 내가 막 잘하는 게임을 누군가 해 그냥 막 가르쳐주고 싶잖아 그런데 그거를 참을 줄 알아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냥 게임을 옆에서 나 잘한다고 막 다 알려주고 그러면은 게임 즐기는 사람은 뭘 즐길 수 있겠어 이런걸 스스로 알아가는 재미가 있는건데 하지 말라고 아 저 곰 자직도 저기있네 진짜 돌아버리겠네 왜 안가 늑대 늑대찡 저기 저기 곰있네 저기 저기 맛좋은 곰있네 곰이랑 싸워 곰 보고 쫄아서 도망갔으면 좋겠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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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치 그쵸 그쵸 어그로 풀렸죠 안녕히 계세요 아 나 저 시체 뒤져야되는데 저거 빨리 뒤져야되는데 아 근데 곰이 이쪽으로 오네 어어 곰이 이쪽으로 오네 어그로 끌리진 않겠지 어어 어그로 끌렸죠 어그로 끌렸죠 다시 돌아가죠 어어 어 어 으아 시작부터 시작부터 잠깐만 아 어쩐지 시작이 좋더라 막 총도 주고 막 뭐든지 퍼주더라 왜그러나 했더니 여기에서 뒤지라고 안되겠다 저 시체는 포기합시다 뒤로 돌아가서 재정비하고 몸 따뜻하게 한 다음에 다시 나갈게요 후 어그로 풀렸냐 그래 언덕 올라오기엔 좀 귀찮지 빨리 빨리 제가 지금 비록 총을 들고 있기는 하지만 위력이 엄청나게 약하고 잘 빗나갑니다 총에도 숙련도가 있는데 얼어 죽어요 얼어 죽어요 얼어 죽어요 저 척 좀 위험걸렸어요 저 죽어요 손발이 잘릴 것 같아요 빨리 들어가요 아... 따뜻 곰을 지금 스펙으로 잡으려고 하다가는 제가 잡힙니다 제가 잡힙니다 진짜로 위험해요 아 나 이거 어떡하지? 오늘은 하루종일 여기 있어야 되나? 3시간 자자 체온이 너무 떨어졌어 선광탄 던지면 되지 않냐고? 그것도 확률이야 갑자기 나한테 덮칠 수도 있고 오! 좋아 지금이다 야 진짜 지금이다 빨리 나가자 와 너무 좋은데? 날씨 야 체온도 한 칸씩 밖에 안 달아 저 화살표가 이제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 이걸로 그... 추위의 정도를 알 수 있거든요 아 근데 내가 지금 거의 헐벗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도 체온이 한 칸 밖에 안 달고 있는 거면 진짜 따뜻한 거예요 진짜 진짜 어? 뭔 소리야? 뭐지? 아 진짜 개호바라니까? 저 곰은 왜 여기서 살고 있냐? 아 근데 곰은 웬만하면 뛰어오지 않거든요 진짜 가까워지지 않는 이상 아우 야 진짜 근데 숨소리 너무 무섭다 자 가방이 중요한데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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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 가방이 없어요 어어 왜 가방이 없지? 이상하다 일단 도망 어 원래 가방에 책 있는데? 그 가방을 못찾겠네 학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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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웅! 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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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써야될 때가 온거 같은데? 오 다행히 뛰어오진 않는다 와 진짜 가까이 있었는데 안 뛰어오네? 와 와... 아 이거 써볼까? 불을 붙여 저리 꺼져! 아이 좀... 너무... 뛰어오고 계신거에요? 뛰어오고 계신거에요? 아이고 잘 뛰어오시네 잘 뛰어오시네 에? 왜 나 안물지? 아이고 뛰어오시네 무빙 무빙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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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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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사이 너무 가까운거 같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 요즘 다시 위험해지고 있잖아요 이 시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기차도 다 판매하고 싶은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니깐 야이! 잠깐만 나 진짜 위험해 나 없어 붕대가 없어 잠깐만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 천 천을 뜯어서 붕대 아 와 출혈이 무려 두 개나 출혈이 두 개같아 그다음에 감염 위험까지 정말 알차게 무칠거 다 무치고 가셨네 저 늑대C 하아 감염 두번 됐어 야 그래도 와 사냥꾼의 오두막에서 알차게 다 좋아가지고 웬만한거는 괜찮아요 아직 괜찮습니다 자 기차 파빙은 좀 나중에 하고 여기서 쭉 간 다음에 오른쪽 보면은 관리사무소 같은 데가 있어요 캐나다 국기가 펄럭펄럭 거리고 있는 그 집도 꽤 넓고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서 다시 파밍을 한번 싹 하고 옷을 좀 챙길 수 있으면 챙기고 두껍게 해서 다른 곳으로 가볼게요 나이프를 사용 안한 이유가 있냐고요? 어? 있는지 몰랐어요 순간적으로 사람이 당황하니까 어 라이플 쓸 생각을 전혀 못했네? 있었구나 우리가 무기가 있었네 너무 초반이어서 난 당연히 없을 줄 알았지 초반에 먹었다는 그 기쁨이 어 저기 암사슴도 있네요 지금 내가 옷을 아무것도 안 입고 있으니까 총도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들어왔다 드디어 자 숫돌 새거 랜턴 열려 줄 시작하자마자 막 주술 것들 이거 산돔이네 이거 스토커단이 너무 많나요? 역시 관리사무소가 짱이라니까 야 스테로이드 해소 안 남 뭐 신문은 필요 없고 랜턴 없냐 랜턴? 랜턴이랑 도끼만 주면 딱인데 야 세계 주방 끼가 막힙니다 아주 어 오 이 기름이 제가 들고 있는 거랑 비슷하네요 용량이 굳이 들고 가지 맙시다 이 2리터면은 충분히 세거든요 기름 도마이터 습 냄미는 이미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됐고 뒤적 뒤적 이런 밑에도 잘 보셔야 돼요 진짜 없을 것 같은 곳에 틈 사이에 막 이렇게 있어요 이런 계단 밑에도 잘 보고 왜 날씨가 또 무서운 소리가 들리지? 없어요 확실히 없어요 그죠? 야 밝기 조절해서 그런가 이거 되게 잘 보인다 아 이거 어떻게 랜턴 하나가 없냐 어? 붕대? 자 2층 가봅시다 2층이 중요해요 2층에서 좋은 게 나올 수 있다고 야 침낭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를 가지고 있고 내구도 보자 55 어? 이거 찢어 찢으면 1010개 나와 어차피 오늘 하루는 여기서 또 자고 가야 되기 때문에 파밍을 다 하고 이게 낮 판정은 수평선 기준으로 달보다 해가 더 많이 떠있으면 아침 판정인데 밤 판정은 해가 완전히 져야 밤 판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밤이 아니에요 랜턴이 없어 어? 양말? 나이스 뭐 안 주는데? 나 사무소가 이렇게 가난한 거 처음 봤어 초반에 총은 줄게 나머지는 좀 고생 좀 할 거야 뭐 이런건가? 외투 기본 파카 나쁘지 않네요 옷 좀 괜찮은 걸 줬어요 천도 찢어주고 운동화 안 신으세요? 우리 운동화 먹었어? 운동화가 어딨어? 여기 있네? 근데 내가 신고 있는 것보다 운동화가 더 안 좋을걸? 오 비슷하네 능력체는 이거 그냥 찢어버리자 생각하면 건조시킨 가죽 두 개 찢어버리고 어 완전 밤이 됐어요 이제 와 음식도 좀 빠듯하네 후 음식 따서 먹고 잡시다 야 소리 너무 무섭다 흐흐흐흐흐 엄마 멀쩡노가 많이 가꼈군요 이제 풀로 자고? 야 날씨 괜찮은 것 같아 조용해졌어 양말 하나 더 먹었구나 아 나 왜 이렇게 오늘따라 멍 때리지? 뭔가 파밍을 하면 바로바로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너무 오래간만인가봐요 제가 지금이 살짝 반판적이네요 해가 해가 달보다 살짝 아래에 있죠 지금 책을 읽을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다 읽었냐? 버려 이거는 보자 어 안되네요 그러면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다른 자잘한 이런거 갈거나 아니면 멍 때리기가 있어요 멍 때리기 여기에서 이거 시간 보내기 이런게 있는데 마침 딱 칼을 갈면서 납판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읍시다 이럴때 짬짬이 책을 읽어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독서를 포기하면 인생을 포기하는 것 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 딱 낯이 됐죠 다시 출점을 갑시다 저희가 지금 식료품이 모자라서 여기에서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음식을 많이 파밍을 해야 됩니다 가자 뭔 소리야? 어? 뭐 오른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난 여기 시체 하나 있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시체가 어딨을까 이거 오브젝트가 약간 위치가 이제 다 랜덤으로 바뀌었냐? 왜 이렇게 뭐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지?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아이템 위치가 다 바뀐 것 같아 아까 가방도 없었잖아 어 여기 전마탱 부들개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 내가 긴급할 때 가장 애용하는 부들개지 마음껏 먹어줍시다 와 여기 왜 이렇게 많아 부들개지 사랑해요 부들개지 사랑해요 부들개지 아이템 리젠 위치가 업데이트 되면서 다 바뀌었어요 어... 와 우리 진짜 그냥 생판 처음 하는 게임이 돼버렸네 그렇구나 그런 거 조심해서 합시다 막 여기에 뭐가 있을 거예요? 하고 딱 봤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어... 진짜 위급한 상황이면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우리 늑대에 한번 잡아볼까? 어 여기 부들개지기가 많이 있을 것 같... 오케 뭐고로? 조금만 더 가까이 와줘 조금만 더 왜 무빙쳐 깜짝이야 놀래라 왜 정면으로 안오고 도축을 지금 해야되나 많이 추운데 나 지금 도축하지 맙시다 살 발라내다가 제가 도축당하게 생겼어요 추위가 나를 도축할거야 아 나 많이 추운데 일단 여기에서 맛있는 부들개지 전부 다 파밍해주고 우리가 가야될 곳은 저기 멀리 있는 저기 저기 멀리 있는 저 세계 오두막집 과 저 바위 사이에 있는 저 집 그리고 이 언덕 너머에 또 커다란 집이 있는데 거기 갈거에요 그 전에 이 중간중간에 있는 낚시터들도 서랍같은게 있는데 이런덕에서도 알차게 아이템이 아이아이아이아아 아 손톱기 아 필요한거 나왔죠 너무 좋습니다 오 뭐야 여기 리볼버 탄약이 세개가 있네 뭐지? 뭐지? 어 진짜 뭐지? 황가루 황가루는 이제 총알 만들때 필요한데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고 장갑 자 장갑 둘이 똑같애 능력치 똑같애 쓰레기야 둘다 쓰레기고 나 지금 얼어 죽을거 같거든요 빨리 들어갑시다 아무 데나 살려오세요 살려오세요 살려오서 어디로 가야되요 이거 아아far 일단 직집 저쪽으로 가자 으어어 파밍은 못참지 가바 오오오오 종결모자나왔어요 종결모자 이런거 바로 껴줘고 모자중에서 제일 좋은거 어딜가지? 일단 정면가자 응 비쁨이가 스트레칭하라고 해서 지금 책상을 위로 올렸습니다 너무 좋아해요 서서 방송할 수 있는거 아우 일단 빨리 들어가 자기야 오케 좀 그만쳐 컨트롤이 안되잖아 어 그래 놀라봐 여러분들도 회사에서 일하실 때 자주자주 일어나주세요 너무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몸에 밸런스가 많이 무너지거든요 제가 큰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전동 책상을 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제가 방송할 때 너무 오랜 시간을 앉아있는거 같아가지고 좀 서서 방송할 수 있게 이렇게 책상 높낮이 조절되는 전동 책상으로 바꿨어요 너무 좋아요 지금 서서 컨트롤하고 있거든요 집 집이 그지네요 일단 너무 추우니까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거랍시다 책 책을 3시간밖에 못 읽네 한 시간만 한 시간만 한 시간만 깔끔하게 다 읽어주고 더 체온쯤 위험 없애준 다음에 체온이 오르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네요 제가 지금 여전히 너무 추운 상태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 방금 왼쪽에 가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가방 파밍했냐? 어 안했네 야아 통조리 통조리 이걸 놓고 갈뻔했네 좋아요 이 집도 들어가 봅시다 메모는 어차피 영어니까 읽지 말고 보통 다른 게임에서는 쓰레기통에서 진짜 필요한 거 많이 나오던데 여기는 쓰레기통이 진짜 쓰레기통이에요 진짜 쓰레기밖에 안줘 그리고 먼지 이런 거 있잖아 그래 놀라봐 좋아요 다 된 듯? 다른 데로 갑시다 생각보다 파밍이 좀 잘 안되고 있어요 통조림 좀 먹고 갑시다 바로 다음 거 바로 다음 거 케천만 간장찜 다 된다 오랜만이다 너도 맛있게 먹어주마 케천만 간장찜은 다 좋은데 수분을 너무 많이 먹어 마이크 마이크에 침 튀긴 거 맛이 더러워 죽겠네 케천만 간장찜 얘기할때는 좀 살살 말해야겠다 뭐 없냐? 상자를 왜 이렇게 침대 밑에다가 숨겨놓는 거야 야구모자 일단 모자가 없으니까 바깥쪽에다가 야구모자를 하나 써주고 아까부터 계속 그래놀라바가 나온다 어? 트레일부츠 나쁘지 않아요 이거는 이거보단 낫지 아 근데 수리를 해줘야되네 수리를 할만한 가치가 있을까? 30분? 수리 소요시간 30분 시간 관리를 해야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기 때문에 아직 해가 중천이라서 별로 영향은 없을 것 같네요 수리해서 깁시다 근데 수리가 과연 한 번에 되냐 가 문제인데 됐어 좋아사 바로 껴자 액션 뭐 액션이야 마모 여기에서는 이상하게 이게 번역이 좀 이상하게 돼있어요 입기가 아니라 마모야 입는 순간부터 마모 돼가지고 마모라고 써놓은건가? 좋은거 나올 것 같이 생긴 트렁크 하지만 아무것도 안나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그쵸? 썩을 쓰레기 뭐라고? 뭐 아무.. 저 아무 말도 안했는데 어? 시체가 있어 안녕하세요 뒤적뒤적 아이씨 냅떡 아까 먹은 트레일부츠 까마귀 까마귀 깃털은 이제 시체 같은 주변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런거는 미리미리 챙겨둡시다 화살을 만드는 재료인데 무게도 거의 안들고 또 막상 필요한때 찾음은 없어요 스파밍을 미리미리 해주고 체온이 좀 올랐으니까 그사이에 아까 봤던 조그만 집 하나 더 있죠? 저기 오른쪽 끝에 저기로 가봅시다 저 집도 꽤 넓어요 저 집으로 가봅시다 뒤에 가끔 정말 낮은 확률로 아이템이 있던데 오늘이 그날이네요 네 초콜릿바 좋아요 여기도 메모 하나 있을테고 어? 뭐야? 메멘토 열쇠? 왜 잠겨있어? 어? 잠깐만 메멘토 열쇠 저거 뭐예요? 야 난 난 여기에 아이템 이 열쇠를 처음 봐 이거 읽을 수 있나? 더 이상 그것들을 견딜 수 없다 하지만 뎀 내에 창문이 깨진 망에 대량의 애머리가 있다? 이거 뭐야? 잠깐만 다시 뎀 내에 창문이 깨진 망에 대량의 애머리가 있다? 어어? 어? 야 위치도 알려줘? 야 미친 거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뭐야 이거? 업데이트로 추가가 된 요소인가 본데요 무리당 흥분을 참을 수가 없고 뭐야 이거? 나 처음 본 아이템이야 뭐야? 도시형 파카? 뭐야 이거 되게 좋아 뭐 물론 지금 뭘 입든 뭐보다는 낫겠지 와 이거 옵션 괜찮은데요? 엄청 좋다 이 정도는 아닌데 나쁘지 않아요 꽤 좋습니다 중상 등급의 파카 자 이게 방풍이 1.9도 이게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온기 이게 방풍인데 어 이제 체온 뭐라고 해? 내가 느끼는 체온을 뭐라 그러지? 어 갑자기 단어가 체감온도 그래 체감온도 체감온도를 결정짓는 요소는 바람과 그냥 일반 기온이에요 기온의 합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기온이 영하 4도인데 바람이 안 불잖아 그래서 이제 온도 그 감점 요소가 마이너스 4인 겁니다 근데 이제 풍속까지 막 바람이 많이 불어 마이너스 10이야 그럼 영하 총 14도가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아주는 요소가 이제 방풍이 따로 있습니다 만약에 바람이 전혀 안 부는 상태면 지금 바람이 안 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따뜻하고 두꺼운 거 막 방풍 효과가 8도 이래도 바람이 안 불면은 이게 만약에 0도잖아요 그러면 전 영하 4도에 마이너스 영하 4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또 뭐냐면 방풍은 겉옷만 적용이 됩니다 지금 이게 방풍이 1.8도잖아 그리고 이거 1.9도잖아 방풍이 더 높지 그러면은 이걸 바깥으로 입어줘야 돼요 이쪽이 바깥쪽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벗어주고 이것도 벗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걸 입어주고 안에다가 이걸 입어줘야 돼요 멋있게 바뀌었네요 그죠? 외형도 겉옷을 입었을 때 외형이 바뀌어요 너무 설명충이었나? 아니 근데 이런 설명을 세세하게 해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번에 외전 편을 찍었을 때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그냥 그냥 평범하게 플레이 할게요 이러고 플레이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게 풀레임TV 풀레임TV 말고 풀 영상 올리는 풀레임TV에 외전이 올라가 있는데 댓글에 설명이 너무 없어서 좀 어렵게 봤다 이런 멘트가 있어가지고 설명을 좀 많이 해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숄레임이었는데 아니야 이제 그 숄레임이 풀레임TV로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플레이하는 모든 영상들은 다 풀레임TV 채널에 올라가니까 많이들 사랑해 주시기 바래요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플레임TV의 영상이 편집본이 올라간다 하면은 그 영상들의 풀버전은 풀레임TV로 이제 전부 올라갑니다 예전에는 멤버십 분들에게만 공개를 했었었는데 멤버십 분들의 특혜를 어 이제 풀레임TV로 옮긴 거예요 그럼 멤버십 안 해도 되는 거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멤버십 분들한테는 새로운 특혜가 하나 더 들어왔죠 유튜브 생방송 스트리밍 풀명상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죠 네 DLC 구매했습니다 야 솔직히 덜렁다크 매출의 한 5% 지분은 나한테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래도 한 20%는 내가 매출 상승시켜줬을 텐데 DLC는 공짜로 줘야지 운영진들 너무한 거 아니? 잠깐만요 무게가 벌써 다 찼네요? 뭐야 캔이 짱 많네 이제 슬슬 무게관리를 해야 될 때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무거운 옷들을 많이 걸쳐서 그런가 이제 슬슬 무겁네요 버릴 거 버리고 깔끔하게 장갑도 버리자 그냥 이게 지금 아까 30km 했잖아요 최대의 한도가 30km였는데 낮아진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점점 피곤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멀쩡도가 별로 안 남았네요 그리고 체온이 너무 낮아요 체온 체온 이렇게 자고 야 근데 진짜 서서 방송하니까 몸 찌뿌둥한 게 훨씬 덜하다 아 진짜 다들 서서 일해야 돼 근데 또 너무 오래 서 있으면 하지정맥류라고 다리에 피가 너무 쏠려서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병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히 앉았다 일어섰다 가위바위보를 하시면 됩니다 뭔 개소리야 자 아직 해가 중천이잖아요 이럴 때 잠을 자면 밤에 일어나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밤에 잠도 못 자고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책을 읽어주겠습니다 그렇죠 뭐든지 적당히가 좋죠 과유불급 과한 거는 절대 평범한 것과 비교가 안된다는 뜻인가 내려놓고 이것도 읽어줍시다 5시간짜리 쭉 다 읽으면 되나 넘치는 게 적당한 것만 못하다 라는 게 과유불급이라는 뜻이죠 목이 너무 말라 이게 상태가 뭐라도 안 좋으면 책을 읽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목이 마른 게 더 먼저 왔는데 피로해도 책을 못 읽고 배고파도 못 읽고 어두워도 못 읽어요 얘가 인내심이 없어요 와아 부들게지 12개 미쳤다 으적으적 다 씹어먹어 줍시다 너무 맛있어요 이야 12개 아으 지려버렸다 진짜 찔끔찔끔 모르긴 하는데 이게 어디야 좋다 다 마시고 이제 밤이 됐네요 아직 약간 낮판정이기는 한데 그럼 책을 좀 더 읽을까 뭐 개소리야 피로 피로 뭘 정도가 다 떨어졌는데 책을 어떻게 읽어 그러면은 아 뭔가 할 거 없나 아 막 도끼를 갈자 그래 아 가는 asmr 너무 좋다 졸린데 도끼를 어떻게 갈아요 졸면서 갈겠죠 하하하하하하 실수로 다 갈아버린 다음에 수확하기 이거 눌러면 안 됩니다 네 엄청 큰일 나요 뭔가 얘가 푸드득푸드득 거리면서 안 갈고 뭔가를 부수고 있는 소리가 들린다 그럼 바로 esc 눌러서 취소해야 됩니다 참고로 이거 칼 가는 것도 많이 하다보면 숙련도가 늘어요 방금 연마 기술 막 이렇게 40 뜬거 보셨죠 위쪽에 저것도 100 채우면은 레벨업 합니다 일어나세요 용사님 헬라라라라라 짜증나서 일어났어요 지금 주인공 물 좀 마셔주고 마이크 바꾸니까 막 이런 속삭이는 소리도 너무 잘 들려서 짜증나지 내가 너네 괴롭히려고 마이크 바꿨어 하하하하 어 이제 물이 슬슬 동이 나고 있네요 자 완벽한 상태입니다 날씨까지 지금 창문에 막 두드리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 별로 봐서 이런 썩을 날씨는 좋은데 안개가 꼈네 하하 어떡하지 그래도 그냥 갑시다 시간이 아까우니까 자 이 신비로운 호수의 가장 메인 스테이지가 어디입니까 이전편 보신 분들은 다 아실겁니다 바로 갓댐이죠 댐이 있어요 댐 거기를 갈겁니다 맙소시 헤롬 자